네 여기는 엔시티 해찬의 경기 현장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기를 하는 거여서 뭘 할지 모르겠어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다 갖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컴퓨터도 예쁘게 세팅을 해놓고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방에서 딱히 소개할 게 없네요 굉장히 오랜만에 해외에도 오고 이제 또 처음으로 돔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3일차인데 첫날에는 와서 이제 손흥민 선수 축구 경기 보고 어제는 찬이 형 태용이 형이랑 게임을 좀 많이 했고요 오늘은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밥 먹고 게임 좀 하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노래 하나를 좀 틀어볼까요? 경리를 이제 4일 동안 하면은 좀 되게 심심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잠도 푹 잤고 게임도 하고 이러니까 정말 경리 핑계로 푹 쉬는 느낌이라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빨리 경리가 끝나고 형들의 얼굴을 만나고 싶네요 만나서 뭐하지? 약간 진짜 노트북을 갖고 오기 너무 잘했는데 게임 안 하는 멤버나 이런 멤버들은 뭐 할지 너무 궁금해 진짜 심심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노래도 많이 듣고 게임도 많이 하고 잠도 많이 자고 푹 쉬고 있는데 여기 시즈니분들은 저희가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근데 뭐 다 비슷할 비슷하게 하고 있겠다 잔이 형이 게임하자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그럼 게임 좀 해볼까요? 아이워 형님 오케이 잔이 형이 5분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완전히 스트레칭 좀 해야겠네요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잇 끝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도 유연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게임 로딩을 하거나 이렇게 게임이 잡힐 때까지는 보통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 NCT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NCT 뮤직비디오 퍼퍼링 볼까요? 이 인트로 씬이 첫 단체 씬이었는데 ildo nej 아 버퍼링 걸렸어 버퍼링 거니까 버퍼링이 너무 어울리네요 화질을 좀 맞춰야겠어요 이건 제가 일본에 오면 꼭 마시는 우롱차입니다 주의하셔야 할게 카펜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이걸 모르고 물처럼 마셨어요 자기 전에도 계속 마시고 저번에 드림 일본 공연하러 왔을 때 근데 카펜이 있는지 뭐 그래가지고 잠을 엄청 못 잤는데 하다보니까 이거 때문이어서 저녁 6시 이후엔 안 마십니다 저녁 4시 이후에 빨라 나요 어 왔다 형! 자녀요? 자녀요? 그럼 여러분 이따 만나요 저는 지금 완다 비자님과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의 메뉴 장어 덮밥 제가 원래 장어를 못 먹어요 근데 일본에서 먹은 그 장어를 먹고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로 장어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장어 먹는 레슨 첫 번째 4분의 1은 그냥 먹는다 그냥 그냥 먹는다 이 소스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 소스에 밥만 먹어도 그리고 4분의 1은 그냥 이런 접시에 덜어놔요 자 4분의 1은 그냥 먹었고 4분의 1은 덜어놨죠 그 다음 또 4분의 1은 들어있는 와사비를 정성스럽게 조금씩 올려줍니다 여기 같이 오는 쪽파의 파가 있어요 이것도 올려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먹어줍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또 남은 4분의 1은 이 오차즈케라는 이 육수에 밥을 말아서 먹는 건데요 아까 덜어뒀던 4분의 1은 이제 제일 좋아했던 방법으로 먹는 건데 저는 말아먹는 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말도록 하겠습니다 파를 미리미리 올려놓고요 이 와사비도 미리 넣어놔줍니다 이것도 와사비 완전 좋아하거든요 국물 한 번 흔들흔들 콸콸콸콸 해찬님 문제가 생겼어요 숟가락이 없어요 숟가락이 없네요 숟가락을 갖고 와야 하는데 잠깐만요 있다 숟가락이 있다 티스푼 쉐이킷 쉐이킷 오마이갓 여기에 장을 올려서 아 이 김가루도 포인트예요 김가루도 먹고요 저는 김가루 물에 젓는 것보다 이 바삭바삭함이 더 좋아서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네요 너무 어둡나? 이건 것 같네요 진짜 맛있어요 이 장어 덮밥 진짜 맛있어요 비주얼이 되게 맛있는 비주얼이에요 이렇게 보여요 와 진짜 맛있다 감동 자 이제 뒷정리 해볼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 뒷정리 빠밤 후식은 밀크띠 물티스푼 물티스푼 가 없어서 해찬이는 슬퍼요 바삭 지금까지 해찬이의 장어 먹방이었습니다 아직 공연시야 며칠 남지 않았는데 컨디션 관리 잘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시청률 32.5%의 잠캠의 해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여러분 저는 이제 잠에 들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인데요 생각보다 늦게 잠을 자게 됐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장어 덮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확실히 이제 3일차가 되니까 약간 힘이 드네요 얼른 이 밖으로 나가 이 자유로운 일본의 느낌을 마음껏 만끽하고 싶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자러 갈 테니까요 우리 시즈니 여러분도 좋은 꿈 고생 바이바이